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관리 배준호입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벤다이어그램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벤다이어그램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게 단순히 값만 맞는지 을만 맞는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갑을병의 입장을 다 보셔야 돼요. 값만의 입장이어야 되면은 A 같은 경우는 갑은 맞고 을병은 아니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일단 갑을병이 누군지 한번 좀 보셔야겠죠? 갑을병이 누군지 보셔야 되는데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자, 일단 쾌고 감수 능력 얘기하고요.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자, 이익평등 고려원칙 이익평등 고려원칙 이익평등 고려원칙 누구죠? 자, 누굽니까? 좀 힌트 더 볼까요? 평등의 논리에 인간에게만 적용하고 종들 간의 관계에 적용하지 건 임의적이다. 종차별주의라는 거예요. 누구 입장이냐? 싱어의 입장입니다. 싱어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도 아, 이게 동물중심주의구나, 인간중심주의구나, 생명중심주의구나, 생명중심주의구나,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사상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풀 수 있긴 한데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싱어는 여러분 무슨 주의자? 동물중심주의자죠. 자,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자,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삶의 주체 자, 이거는 진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삶의 주체 삶의 주체들은 권리를 가진다. 레건이죠, 레건 그래서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로도 권리를 가진다. 레건의 동물중심주의입니다. 병,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다. 이것도 뭐 자,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은 해선 안 된다. 자, 모든 생명체는 목적 활동의 중심이다. 생명중심주의겠죠? 그중에서 누굽니까?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 테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봅니다. 자, 기억. 종의 차이만으로 자, 그럼 가별병 이렇게 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지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게 종차별주의잖아요. 신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종차별주의하면 안 돼. 근데 레건도 어때요? 레건도 종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두나요? 삶의 주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는 거지 종의 차이로 보는 건 아닙니다. 레건도 맞습니다. 테일러도 생명들은 다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인데 종의 차이 가지고 차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테일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만에 입장해야 되는데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안 되네요. 굳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여기 들어가야겠죠. 니은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적 관점에서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의무론적 관점? 의무론적 관점? 자, 싱어는 무슨 관점입니까? 공리주의죠. 레건 의무론적 관점? 좋습니다.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 레건이 한 마리 짓다. 자, 이제 이 병이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수험 생활하는 거니까 여러분, 테일러는 무슨 입장? 목적론이죠. 목적론. 그렇기 때문에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은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목적론하고 의무론이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수험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말자고요. 그냥 어떻게 정리하신다? 테일러는 의무론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레건은 의무론이고 레건은 의무론이고 테일러는 뭐다? 목적론이구나. 이 정도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니은이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 당시에도 많은 해석을 불러일으켰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문제를 내놓고 해설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강사들이 감론을 박했던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레건은, 싱어는 뭐다? 공리주의. 레건은 의무론, 테일러는 목적론. 사실 목적론의 개념이 좀 애매해가지고 의무론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목적론이구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수험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자, 디귿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생명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 아까 위호우씨라 그랬는데 누가 말하는 거죠? 테일러가 말하는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싱어나, 레건은 이런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어나, 레건은 아니고 테일러만 동의하는 선지가 되겠네요. 테일러가 말하는 4대 의무 뭐였죠? 저기, 해약 금지의 원칙, 생명체계 해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불간섭의 원칙, 생명체나 생태공동체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기만 금지, 동물들을 속이면 안 된다. 덫을 놓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상의 원칙, 생명체계 해를 끼쳤을 땐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리을, 개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싱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 되죠? 레건, 레건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녀야 돼요. 쾌고 감수 능력만 있다고 해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쾌고 감수 능력이 있어야 되죠. 쾌고 감수 능력과 어떤 최소한의 지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건도 5가 되겠습니다. 근데 테일러는 생명만 있으면 되죠. 생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 꼭 있어야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그럼 디는 갑과 월의 공통 입장이니까 리을도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느, 드르, 미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논리 회로표로 나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법을 거스르는 건 아니다. 일단 자연법 얘기하고 있죠. 자연법 자연법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신의 뜻이다. 자연법과 신의 뜻 이야기하는 것 그럼 갑이 누구겠습니까? 갑은 갑은 이제 아퀴나스가 되겠죠. 아퀴나스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신의 뜻이에요. 신의 뜻 이렇게 환경윤리할 때 신의 뜻으로 설명하는 거 아퀴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물 자, 아퀴나스의 입장은 뭐예요? 인간은 신의 모사고 자연은 신의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뭐하다? 급이 높다 그랬지. 그런데 자연 역시 신의 피조물이니까 함부로 파괴하지는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는 있지만 불필요하게 함부로 파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퀴나스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고유한 방식으로 각자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자, 을은 누굽니까? 테일러가 되겠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자, 병은 대지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 대지윤리네 생태계를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병 레오폴드가 됩니다. 갑니다. 기억 자,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되는가? 그러는데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주의자 이걸 구분하시면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주의자고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고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자죠. 자, 아퀴나스는 인간중심주의자죠.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됩니다. 아퀴나스는 테일러나 레오폴드는 아니겠죠. A는 아퀴나스는 맞고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아닌 경우 고르는 겁니다. 기억 괜찮습니다. 선생님, 여기 동물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동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잖아. 우리가 인간에겐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되니까 동물의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일 뿐이지 동물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퀴나스는 뭐다? 인간중심주의자입니다. 수단으로 취급해도 되죠. 니은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자, 니은은 아퀴나스는 상관없고요. 테일러하고 레오폴드만 보면 됩니다. 테일러는 맞고 레오폴드는 아니고. 자,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테일러 그렇죠. 생명중심주의자인데 레오폴드는 뭐야? 땅이나 물 같은 무생물도 고려하죠. 그래서 레오폴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언도 많대요. 디귿. 생명공동체 자체가. 디귿은 이제 뭐만 보면 됩니까? 레오폴드와 아퀴나스는 상관없고 테일러만 맞으면 됩니다. 생명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되는가? 여러분 테일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체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테일러도 자연 보호하자고 합니다. 근데 그 자연 보호가 자연 자체의 가치, 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 자연에 살고 있는 개체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체들을 위해서. 그래서 고유의 선을 고려하지는 테일러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가벌병 이렇게 놓고 본다면. 테일러는 무슨 논자다? 개체론자다. 그래서 고유의 선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연 전체의 고유의 선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같은 경우는 레오폴드만 보면 되죠. 레오폴드만 맞는. 토양이 아닌 물은 도덕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되는가? 대지유리라고 해서 땅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도덕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미은이 되겠습니다. 디귿에서 많이 걸렸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 친구들이 많이 4번을 골랐던 문제.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자, 이익평등 고려의 원리. 끝났어요.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하자. 누구죠? 싱어죠, 싱어. 동물중심주의.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끝났죠.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누구다? 테일러죠. 이제 여러분 익숙해지면 다 바로바로 보여요. 그죠? 생명중심주의. 병. 인류는 대지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끝났죠. 대지공동체. 뭡니까? 대지윤리. 누구다? 레오폴드죠. 생태중심주의. 갑니다. 갑을병. 자, 갑. 갑을병. 가볼게요. 자, 기억 보시면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자, 이거 친구들이 엄청 걸렸던 문제입니다. 자, 엄청 걸렸던 선지인데.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 대우. 여러분 동일 대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동일 대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싱어가 일단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만의 입장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동일 대우라는 표현이 이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평가원에서는 하나의 힌트를 더 줬습니다. 또 모두 나왔어? 모둔도 나왔어, 모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싱어가 모든 동물을 고려합니까? 아니죠. 싱어는 뭘 가져야 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어야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대우가 맞는지 아닌지는 당시 친구들도 몰랐는데 맞춘 친구들은 뭘 가지고 골라냈을까요? 뭐든 가지고 골라냈어요. 싱어는 모든 동물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인데 그래서 모든 해석을 골라냈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싱어가 안 되니까 기억은 들어갈 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인간은 생명체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 보상적 정의.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테일러가 말하는 4대 의무. 누구만? 테일러. 오케이? 한번 생각해봐요.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공리주의자고 동물중심주의자니까 생명체 끼친 해악에 대해서 보상할 것 같지 않죠. 그리고 레오폴드는 뭐야? 전체론자예요. 전체론자. 전체가 중요하다. 전체가 중요하니까 개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상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디귿. 그래서 이거는 니은은 맞죠. 다음 디귿. 개체주의적 관점 지양하고 이거 국어시간에도 맨날 하는 거지. 지향, 지양. 지양은 멀리한다. 지향은 가까이 추구한다. 이런 거잖아. 그럼 멀리한다는 거죠. 개체주의적 관점을 멀리하고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는 거니까 뭐야? 전체론이지. 전체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싱어나 테일러는 뭐야? 둘 다 개체론이야. 전체론은 누구밖에 없어.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자밖에 없어. 그래서 X, X, O. 레오폴드. 디귿 맞죠. 리을.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대사에 속한다. 싱어. 당연히 그렇죠. 테일러. 당연히 그래요. 레오폴드. 당연히 그래요. 모두가 동의할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냐? 몇 번이죠? 니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2019년도 6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을 병을 나로 표현할 때 적절한 진술. 이 갑이 사실 여러분 약간 치사하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체계에 대해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대제의 삶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친구들이 이것만 보고 아, 레오폴드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러나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나 도덕적 실천 전 이성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 인간의 이성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자연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는 평범한데 이성적 주체로서 따지니까 우리는 뭘 가진다?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인간 짱이다. 이런 거지. 그러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갑이? 그래서 갑이 누구다? 칸트가 되겠죠, 칸트. 갑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친구도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선생님. 인간이 이성의 주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동의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누구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이렇게 아예 제시문에서 강조해서 얘기할 정도면 칸트겠지. 오케이? 을. 새로운 윤리는 도덕적 심리적 관점을 담아 올코그룸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대지의 사용을 이익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자. 대지의 사용을 도덕적 심리적으로도 고려해야 된다. 대지 자체가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레오폴드죠. 생태중심주의. 칸트, 인간중심주의. 그럼 병은 누굽니까? 병은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 이건 누굽니까? 싱어죠. 이건 뭐. 그래서 동물중심주의. 자, 가봅니다. 가불병 역시 또 가보겠습니다. 가불병.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해야 된다. 칸트가 그러겠습니까? 칸트 그럴 리 없죠. 아, 이거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레오폴드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싱어온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싱어온 동물중심인데. 왜냐하면 레오폴드 이건 비현실적인 거 알아. 대지의 모든 산물을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면 인간이 살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먹을 것도 하나도 못 먹고. 이건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미은. 대지 공동체 자체가 지닌 도덕적 지혜를 인정해야 된다. 아, 누가 봐도 레오폴드 아닙니까? 오케이? 레오폴드만. 전체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워야 된다. 자, 동일대우 또 나왔어요. 이 전년도 수능에 동일대우 나와서 아니라는 걸 평권에서 보여줬어. 그래서 아, 동일대우는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친구들이 알아 몰라? 알아. 생명체를 동일대우? 아, 이건 싱어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동일대우는 그냥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동등하게 고려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를 합니까? 동일대우는 안 된다. 동물이 음식점 왔는데 어서 없셔. 식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우할 수 없잖아요. 동일대우는 불가능하다.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칸트!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죠? 간접적 의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격을 위해서 동물 보호하자고 하잖아. 레오폴드는 당연히 동물 보호해야 되죠?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인데 싱어 동물중심주자인데 당연히 동물 보호해야 되지. 동물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되죠. 그래서 모두의 공통점. 정답은 미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목표형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을병 사상가들 입장 표현한 거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갑. 역시 누구인지 보셔야죠. 갑. 자,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에게 감사의 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의무다. 동물들한테 뭔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동물들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의무다. 그게 내 인간성에 좋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갑은 칸트가 되겠습니다. 칸트 역시 인간중심주의. 을. 무당벌레와 진딧물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자,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목적론 이 참 계속 나오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테일러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을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도덕적 무능력자지만 자, 뭐다? 삶의 주체 삶의 주체인 동물들에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 삶의 주체인 권리를 가진다. 삶의 주체 레건이 되겠죠. 갑니다. 조시도 갑을 벼. 가볼게요. 인간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칸트 핵심 명제죠. 근데 테일러는 생명 자체도 그렇게 보는데 테일러 인간을 당연히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테일러 당연히 동의하겠지. 레건 삶의 주체인 동물들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라고 하는데 레건도 당연히 동의합니다. 모두가 동의할 선지. 간만의 입장이라 볼 수 없겠네요. 니언 B 인간이 동물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자 일단 병이니까 레건 입장인데 인간이 동물보다 더 우월한 건 아니죠. 오케이. 근데 누구도 그래. 테일러도 그러잖아. 모든 생명은 목적로 쪽 삶의 중심. 인간이 더 우월한 게 아니다. 칸트는 인간이 우월하지. 칸트는 인간이 우월해요. 그래서 이거는 B가 아니라 을병의 공통이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C에 들어가야 돼. 디귿.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 개체. 여러분 비이성적 개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Not Lincoln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이 비이성적 개체도 존재한다. 자 칸트 인간만 내재적 가치 있어요. 인간 중심주의자잖아. 칸트 X 테일러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죠. O 레건 삶의 주체인 동물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들 인간이 아니어도 내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을병의 공통이 되겠죠. 그래서 C 오케이. 좋습니다. 자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케체론이라는 거야.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생태계 자기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 없다. 셋 다 케체론입니다. 생태계 그 자체의 지위를 인정하는 건 어디만? 생태 중심주의만 그렇습니다. 레오폴드와 넬스가 있죠. D 좋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 자연의 아름다운 걸 파괴하는 건 내 도덕성이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칸트죠. 간접적 의무 인간 중심주의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끝났지. 삶의 주체 누구야? 레건이죠. 동물 중심주의 그래서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하자. 병 인간의 생명공동체인 대제의 구성원이다. 다 끝났지.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 환경률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다 보여요. 생태 중심주의 어떤 것이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에 보존했기 이바지 않는 건 옳고 그렇지 않은 그르다. 역시 또 가불병 갑니다. 수단으로서만 취급해서 안 될 존재는 이성적 존재. 여러분 이성적 존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죠. 인간.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안 될 존재는 인간뿐이다. 이거 인간 중심주의자 누가 주장? 칸트가 주장하겠죠. 레건은 동물 중심주의. 생후 1년 이상 된 포유류까지 수단만으로 되면 안 될 테니까. 레건 아니겠고. 레오폴드는 자연 전체도 수단으로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X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어는 좋습니다. 니은 유기체적 생명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해야 되나? 생명공동체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존중하는 건 이거는 생태중심주죠. 전체론이에요. 전체론. 칸트는 인간중심주인데 동의할 리 없죠. 레건 동물중심주인데 동의할 리 없죠. 레오폴드 생태중심주 오케이. 그래서 니은 어? 니은도 맞네. 다음 디귿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이바지 행이 많이 여러분 뭐 뭐 많이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데 이바지 행이 이바지하는 행이 많이 옳다. 아니 뭐 칸트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칸트는 인간중심주자인데 레건은 그런 얘기 하겠어요. 개체론자인데 레오폴드 레오폴드가 과연 맞는가 이게 좀 고민이 들죠. 근데 여기 또 나와있으면 보면은 아름다움만 얘기하지도 않아요. 안전성 온전성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이바지하는 행위만이 옳다. 당연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 리을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동물학대가 그런 주된 이유는 아니다. 자 칸트는 어때요. 칸트 동물학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동물학대 하면 왜 내 폭력성이 자라나기 때문에 인간성을 해친다는 거야. 칸트에게선 인간성을 해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죠. 그래서 칸트는 X 레건 동물들은 일부 동물들은 권리를 지녔기 때문에 학대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인간성에 친다는 게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레오폴드 같은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물학대 학대해선 안 된다. 인간성에 친다는 게 주된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레건과 레오폴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의류가병의 공통입장이니까 D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6월 문제 자 맨날 벤다이어그램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엔 누가 누굴 비판하는 형태입니다. 자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갑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문을 지니며 다른 존재에 대해선 그런 의문을 지니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만 의문가 있다. 인간중심주의 인간의 실천 자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갑은 딱 봐도 누굽니까 칸트죠. 칸트 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 누굽니까 테일러죠. 흙 물 식물 동물 인간을 포함해 생명공동체 생명적 성질을 지닌다. 대지위의 모든 존재는 대지위 생명공동체 레오폴드죠. 자 1번 가봅니다.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없음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테일러가 할 말입니까?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없다? 테일러가 할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테일러는 생명만 있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데 2번 생태계 안정 생태계 안정을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는 잘못심을 간과한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레오폴드는 전체론입니다. 전체론이기 때문에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 모두가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레오폴드는. 자 예를 들면 늑대가 너무 많아요. 늑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슴이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레오폴드는 전체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서 늑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조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레오폴드는 생태계 안정을 위해 생명체를 해치는 행위를 잘못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폴드가 할 말도 아닙니다. AF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 이건 모두가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 도덕적 주체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도덕적 주체가 인간뿐이다.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테일러에게 테일러도 동의하는 거야. 간과하지 않아요. 칸트가 레오폴드 레오폴드 간과하지 않아요.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 주체는 인간뿐이다. 이건 모두가 동의합니다. 도덕적 행위는 동물이 어떻게 해. 그렇잖아. 물고기가 도덕적 행위 할 수 있어요. 그건 모두 동의하는 겁니다. 얘네가 이견이 있는 건 뭐야? 도덕적 존재 도덕적 고려 대상 이게 논점인 것이지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4번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테일러가 칸트에게 자 칸트는 뭐야? 인간중심주의잖아. 칸트는 인간중심주의고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고 레오폴드는 뭐야? 생태중심주의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칸트한테 칸트 아저씨 인간이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았는데 당신을 모르시는군요. 테일러가 할 말. 오케이. 2. 레오폴드가 칸트에게 칸트 아저씨 인간은 우월하지 않아요. 오케이. 누구나 다 아니 누구나 다가 아니라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칸트에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모든 생명체가 내 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아님을 간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한번 보세요. 지금 테일러가 레오폴드한테 하는 말입니다. 테일러가 모든 생명체가 내 지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님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잖아.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내 지적 가치를 지니는 것 이렇게 얘기할 리가 테일러가 이렇게 얘기할 리가 일단 없습니다. 날려버리시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나오면 좀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대지윤리는 생태윤리 자 대지윤리 끝났지 대지윤리는 생태윤리다. 대지의 건강을 위한 자신의 의무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생태중심주의 삶의 주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삶의 주체 삶의 주체 삶의 주체 누굽니까? 레건이죠. 레건 동물중심주의 생명체가 선을 갖는 것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 목적론적 삶의 중심 누굽니까? 테일러죠. 생명중심주의 가봅니다. 가불병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인간은 생태계에 간섭해서 안 되는 의무 어? 간섭해서 안 되는 의무 이거 뭐야? 불간섭의 의무야. 생태계에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불간섭의 의무 누가 누가 얘기해요? 누가 누가 얘기해? 레건이 얘기하죠. 아니 죄송합니다. 테일러가 얘기하죠. 테일러 그래서 테일러는 동의하고 레건은 불간섭의 의무는 없습니다. 레오폴드도 불간섭의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생명공동체 조화가 깨지면 레오폴드는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에 간섭해서 안 되는 의무는 테일러의 의무입니다. 테일러 그래서 레오폴드로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한 살 이상의 정상적 포유동물은 내재적 가치에 지닌다. 어? 이건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잖아? 레건은 일단 맞는데 근데 레오폴드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내재적 가치 가지겠죠? 레오폴드는 심지어 자연 전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포유동물을 당연히 가지겠죠. 테일러도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데 포유동물을 당연히 가지겠죠. 모두 동의합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D에 들어가야겠네요. D건 생태계에선이 개체선보다 우선한 것은 아니다. 즉 개체선이 우선한다는 거 아니야. 생태계선이 더 우선한 게 아니라고. 근데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주의자니까 전체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오폴드는 생태계에선이 더 우선하는데 레건이나 테일러는 개체론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겠죠. 생태계선이 개체보다 우월한 게 아니야. 개체가 중요해 라고 하겠지. 레건과 테일러는 그래서 둘의 공통 을병 C 좋습니다. 인간 상호간의 의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인간 상호간의 의무 윤리학자 중에 이거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레오폴드 자연 전체를 고려하니까 당연히 거기 구성원인 인간들끼린 상호의무 있죠. 레건 삶의 주체들끼린 권리 가지죠. 인간도 삶의 주체인데 당연히 의무가 있습니다. 테일러 모든 생명에 대해서 내재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인간끼리 그럼 당연히 배려하고 의무를 가지죠. 모두가 동의할 선지.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이게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형태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6월에 나왔던 형태. 자, 갓 보면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인간과 일부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다. 여러분, 삶의 주체 얘기하는 거 누구예요? 삶의 주체 얘기하는 거 레건이죠. 삶의 주체 얘기하는 거 레건이죠. 레건. 갑은 레건이었습니다.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갑은 갑은 레건 자, 을은 도덕적 행위 능력도 없어도 생명체로 존중해야 된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서 그렇다. 테일러죠. 테일러. 누가 누군지를 고르는 건 간단하죠.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된다. 파괴적 성향은 우리의 감정을 약화시킨다. 자연 파괴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 도덕성이 약화시킨다. 간접적 의무. 칸트죠. 1번 개체 각각이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이러는데 테일러가 할 말일 수는 있습니다. 개체가 지닌 고유한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되죠. 근데 레건도 그래 안 그래. 레건도 그렇잖아. 삶의 주체들이 개체잖아. 걔네가 지닌 선은 보호되고 증진되어야 해요. 그래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2번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의 근거함을 간과한다. 테일러.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저기 레건. 삶의 주체들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내재적 가치에 근거해요. 역시 간과하지 않습니다. 아 레건이 테일러에게 하는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건이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의 근거함을 간과한다. 레건이 주장입니다. 그죠? 삶의 주체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테일러도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3번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진임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자, 이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테일러가 칸트에게 모두 때문에 그래요. 모두. 모든 생명체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모든 생명체라고 하면 괜찮은데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뭐도 들어갑니까? 무생물도 들어갑니다. 무생물. 무생물. 근데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잖아요. 여러분.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인데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 여기 무생물도 들어가는데 그럼 무생물도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테일러가 얘기할 리가 없죠.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내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3번도 안 됩니다. 만약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생물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무생물도 포함이잖아. 존재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F.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가 이성이 아님을 강간... 어? 레건이 칸트에게. 레건은 뭐죠? 동물중심주의자. 칸트는 뭐다? 인간중심주의자. 칸트는 인간이 짱이다. 왜?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건이 한번 씹어줄 수 있죠. 아니 칸트 아저씨. 어떤 존재를 목적으로 그 자체로 보려면. 내재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려면. 그 근거가 이성이 아니에요. 삶의 주체냐 아니냐야. Q.O. 감수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보셔야 되지. 이성이 있고 고꾸로 보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도덕적 행위 주체들의. 자 여러분. 도덕적 행위 주체라면 뭘 말한다고요? 도덕적 행위 주체. 닝겐.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들의 도덕적 죄가 서로 평등함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테일러가 뭐 간과하겠습니까? 생명체들도 평등하다 그러는데. 레건이 간과하겠어요? 삶의 주체들도 평등하다 그러는데.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환경윤리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선지들도 아주 어렵죠. 반복해서 특히 이 환경윤리에 나오는 선지들은 내가 달달 외우고 어디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충분한 대비가 되고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복습 반드시 하시고 자 오늘 여기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